뭘 물어보시는 겁니까? 뭐 찍으러 오셨나 해가지고 뭐 행사 있나 해가지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윤명식 근무하고 있으니까 나도 근무요 당신들 근무 잘 쓰라고 감시 나왔다 취재 나왔다 근무 잘하세요 이것도 시베붙는 거 여기 저 국민의힘 CCTV 다 깝니다 당신 무슨 힘으로 어디다 힘쓸려고 시비부터 당신이 힘있어서 시비부터 한번 해보자고 경찰 김창룡 이거 끄러가 제가 버릇 고쳐 놓을게 하대 저 장난감인 줄 알아 김창룡 사퇴하라 이거야 최괄호 사퇴 영동포 사장 누구야 신 누구야 이거 집에 가시라고 이 Ъ니 참 해솅 한번